올해 발행액만 30조 원이었던 지역화폐시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지방자치단태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던 카드사들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만 6천억 원이 투입됐던 지역화폐 사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비 전액 삭감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체 발행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국비 삭감은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 지자체 부담이 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지역화폐 시장에 진출했던 카드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신한과 KB국민, 하나카드 등은 지역화폐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할인 혜택을, 카드사에선 적립 등 기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으로 향후 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부산, 대전, 세종, 경기권 지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중앙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되는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사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30조 원 지역화폐 시장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